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아주 재미있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콘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꼭 파일이 아니라도 그냥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아주 가벼운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그리고 콘솔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나오고 껌뻑껌뻑하죠 바로 저 콘솔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즉석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할 때 우리 뭐 하나요? 계산기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습관적으로 이 콘솔 창을 열고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 이 텍스트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몇 개의 문자로,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 셀 수 있어요? 어렵죠, 세 개가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면 이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자의 숫자를 알려주는 이 문자 열의 문자의 개수를 알려주는 명령이 랭스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점을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이걸 제가 alert으로 감싸 볼게요 여러분, alert이 뭔지 아시죠? 경고창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765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세보시죠 이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일상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 파일을 만드는 게 아주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즉석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실용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콘솔에서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 안에 삽입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인 것처럼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제가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는 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에 착안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그룹의 화면인데요 이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룹에는 커뮤니티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프로그룹이 운영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 같은 건데요 아무래도 많이 안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열람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책 두 권 책 두 권을 이벤트로 걸고 그룹의 구성원분들이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분을 제가 랜덤하게 추첨해 갖고 두 분에게 책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1,697명이 참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97명이면 이제 저는 고민이 돼요 양가적 감정을 갖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죠 두 번째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랜덤하게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을까 1,697명 정도 되면 이거 수작업으로 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수작업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절망스러운 저를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 자바스크립트가 출동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인스펙트, 검사를 클릭하면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튀어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eleme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elements를 보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html 코드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esc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를 보는 것과 함께 콘솔이 밑에 떠요 이렇게 콘솔을 누르면 콘솔이 전체에 뜨는데 elements에서 esc를 누르시면 콘솔이 밑에 뜨고 다시 esc를 누르면 콘솔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작성해놨던 이 코드가 바로 제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댓글을 랜덤하게 추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copy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제가 추첨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4명이면 여기 당첨자 수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4명이면 4라고 적고 그리고 댓글 선택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댓글 하나하나의 html 코드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호예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있는 코드에 의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링 한 다음에 그 중에 4명을 추출해주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해보죠 짜잔 보시는 것처럼 4분을 추첨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한번 더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또 붙여넣기 하면 되겠지만 한번 실행했던 코드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다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3명을 추첨하고 싶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3명을 추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웹페이지를 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처럼 거대한 목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간단하면서도 허접하고 하지만 나한테는 딱 맞는 코드를 작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단계에 의해 어떤 심도들이 아날로그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나의 현실의 문제를 가볍게 가볍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콘솔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